화천군에서 대학 장학금과 거주비를 지원받았던 청년이 취업 후 첫 월급을 화천군에 기부했습니다. 화천군에 따르면 화천 출신 김민주 양은 올해 초 컨설티 회상에 취업한 뒤 첫 월급 420만 원 전액을 화천인재육성재단에 기부했습니다. 김 양은 대학 시절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사회 진출 후 기부해야겠다는 다짐을 실천했다고 말했습니다. 화천군은 2016년부터 지역 출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.